오늘 낮 12시 39분쯤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성역 1번 출구 쪽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에 차선을 변경하려다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A씨의 차량은 반대쪽으로 튕겨나가며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주차된 택시도 잇따라 부딪히며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운전자 A씨는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며 경찰은 차선을 변경하려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